지난주 수요일 날 전하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증거장막성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증거장막성전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자유적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 자기에게 그걸 맞춰서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소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JMS라든가 하나님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 또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두세 번 강의했던 그런 정윤석 기자라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한국의 기독교 2단 200만 시대 이런 것을 올려놨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한국의 2단이 200만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전에 1200만 명 이랬다가 계속 줄어서 800만 명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도 이렇게 보는데 800만 명이라고 하면 4분의 1이 지금 대한민국의 2단에 지금 빠져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터졌을 때 어때요? 신천지가 23만 몇 천명인데 그때 교육수료생들만 해서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대구에서 터졌을 때 나왔잖아요 그 수만 해서 30몇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제 그런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더 많고 벌써 상당히 전에 50만 명을 훨씬 넘었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통일교 또 JMS 그 외에도 많은 2단들이 있는데 이런 2단들을 합치면 정말 200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2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인 줄 알고 않았다가 미혹을 대서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단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됐다고 해도 절대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그런 잘못된 구원관으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떤 교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 받는다 물론 그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면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구원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닌 사람들은 진짜 알곡될 가능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쭉정의이신지 알죠 그런데 이제 2단들의 문제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 그다음에 교주를 신격화한다겠죠? 전도관의 옛날에 박태선이, 이만희, 정명석이, 문선명이 다 이런 사람들한테 2단의 교주들은, 2단 종파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아주 다 신격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14만 4천명이 자기들의 숫자다 이렇게 한다든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에 맞춰서 이것을 다 쫙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이정인들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제가 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경전 5장에 안하네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랬잖아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는데 딱 거기 펼쳐가지고 봐라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냐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가라고 했지 않냐 이런 거 하면요 다른 데로 말씀을 투끄끄끄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피하려고 왜? 자기들이 거기서 무슨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성경을 쫙 맞춰서 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교주들이 어떤 받았다는 게시나 이런 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고 안식일 제7제림교회 안식교라고 보통은 거기에는 LNG화이시라는 그 여자가 받은 게시를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성경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풀어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마릴레이수 성도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몰몽교 거기는 조셉 스미스가 받은 그 게시라는 것을 몰몽경을 성경은 안 봐도 그걸 봐요 그러면 신천지는 뭐예요? 요한계시옥의 7상, 통일교는 원리강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들에게 맞춰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마귀가 정말 특별한 그런 지위를 줘가지고 귀신같이 착착 짝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신천지에 2인자였던 교육장이었던 그 신우현욱 목사가 왜 거기 신천지에 빠지게 됐냐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전체 교인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장까지 하다가 보니까 아 이만희의 그 실상을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종교사기꾼이구나 아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막 함부로 사람들이 있는데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회의를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얼마나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을 좌우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단교회를 가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만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정통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통인데 종교다운주의 다른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WCC 거기 들어가가지고 구당고 무당들 모든 종교의 잡신들 다 섬기는 것들을 데려다 같이 거기서 하는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데 교회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든가 이런 교회들 다니고 정통이라고 해도 굉장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아니면 뭐 율법을 지켜 안식교 같은 데는 이 안식이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 안식교 용화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지옥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 소멸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져버린대 그런데 성경은 영원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잘 몰라요 부활과 심판을 믿고 가르치는가 어떤 데는 부활을 안 믿어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고 있는가 성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걸 잘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요 구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한 일, 봉사 이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의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선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세우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봐야 되는데 그 교회가 진짜 영혼 구원의 열심인 교회인가? 그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어디 노예나 총회 가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목사가 다른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그 목사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건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애배당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늘 깨워서 기도하도록 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이게 핵심적인 이 여덟 가지가 정말 교회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런 교회를 가면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목회자를 두 번째 잘 만난다 했죠 정통적인 신학교를 나왔어도 이 목사가 이제 올바른 그런 보수 신학 보수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어떤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인가 아닌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을 한신대학이라고 그래요 한신대, 그다음에 총신대학을 총신대 이렇게 말해요 총회신학대학, 그다음에 감리교신학대학을 감신대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말해요 침내신학대학을 침신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도울 김용욱이 있다 총신대도 지금 총신투데이라고 만드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가서 공산주의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써서 이걸 가지고 이 남한 있는 목사들을 포섭하려고 하다 걸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총신투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일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여만섭 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걸 다 밝혀요 목숨을 걸고 해요 우리나라 가장 보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 이런 빨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보수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면직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총신대 같은데 동성애를 하는 걸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감신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변선안이나 홍정수나 이런 것들이 마귀 앞잡이들 이런 것들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들이 목사되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퀴어 축제하면 거기 가서 축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번에도 서울 기독대학에 거기 어떤 목사가 아니 불교나 뭐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손아무개 목사인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면을 시켰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법원에서는 복직을 시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에는 MDV 과정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는 건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요 정통신학교에서 건전한 신학을 올바른 보수신앙을 가지고 가르치고 뭐 지금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 종교다운 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순 마귀합잡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이런 걸 막 비판하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편협황은 너무 이런 목회자 이런 신학자로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제대로 된 지난번에 말씀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고 거의가 돼야 가방끈이 자꾸 무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게시를 받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올가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오세 목사가 어젯밤에 주님 만나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딱 맞는가 안 맞는가 파악해요 그래서 내가 삼층체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왔다는데 성경으로 비춰보니까 어때요? 안 맞으면 어때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어젯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올라가서 삼층체로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 요한도 만나고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해란 이걸 말해주더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성경적으로 이것을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참인가 거짓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이 들었다는 음성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주님이 마지막 때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신령하다고 들었다 뭐 봤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 넘어가요 굉장히 여러분 저한테 제 주님이 저한테 영분배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봤는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음성이 막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야 연산주공에 가 그럼 거기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막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저희 집사람이 하려고 해가지고 전도가 됐던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걸을 나이가 있는데 못 걸어 한쪽이 그래서 막 이제 어디 재활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막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우리도 이제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네 현대아파서 살다 연산주공으로 이사갔네 성님 임하고 나서 제가 며칠 안 돼가지고 딱 음성이들 종아 너 그 집에 가서 네가 그 못 걷는 아이를 안수하면 걷게 될 거야 그럼 그 집안이 이제 그 집에 겨우 한 사람 나왔는데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교회 나올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음성으로도 그냥 세명이 이렇게 음성을 확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기분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오늘 가서 안수하면 그 집에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기적을 봤으니까 나오겠지 하고 얼마나 자신감 넘쳐가지고 갔겠어요 근데 초원종 누르니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다 했어요 어 주님 왜 사람이 없죠 야 지금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딱 음성이 들려 이렇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저기 정권사님 웃고 계신데 그 집 옆에도 제가 신방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가라 하더라고요 그 집 시험 들었다고 성령이 임하구나 그 다음 날 시험 들었다고 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주님 왜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는데 좀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대원 밖에 서 있었어요 그게 안 와요 또 안 와 그래서 왜 안 옵니까 지금 어디 갔다 오다가 잠깐 어디 들렸네 내가 빨리 가라 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거기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딸을 손잡고 와요 내가 이제 확인을 제가 얼마나 이렇게 확인을 확실하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집사가 아니라 자매님 어디 갔다 오세요 동부시안 갔다 오다가 어디 미용실에 들렸는데 목사님 오시려고 그랬는가 막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다고 그런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여기 가서도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나중에 볼까 그게 뭐예요 마귀 음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았다 들었다 해서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던 수많은 목회자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걸 하신 건지도 모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항상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봐야 돼요 설교하는데 성경 한 번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의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명예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영혼구원에 힘쓰는지 아닌지 아닌지 그의 본질이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데 목회자가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세상에 어떤 놀러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성령이 마구 나서 그때 대한민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 그런데 주님이 딱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놈을 민족 보구마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이놈이 명예만 추구한다 그래요 명예만 그런데 깜짝 놀라요 대부흥사예요 한 세계에 한 명이 나올 또 말 또는 이런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런데 왕상 갈릴리 기도원에 넣을 건데 너 가서 내 말을 쳤네 아니 나 같은 이런 햇병아리가 가서 어떻게 그 대부흥사한테 떨리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 그러면서 가서 내가 너를 민족 보구마를 위해 세워놨는데 명예만 탐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했다는 걸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목포의 어떤 성장한 교회 목사님을 저한테 주님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너 어떤 그 교회 목사 알지? 네 그랬더니 그놈이 내가 얼마나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목해 영혼구원의 열정이 이거 하지 않고 다 명예만 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님 국통방송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다 너도 교회가 좀 성장하면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하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딱 그러시다 그러니까 저보다 여기 기독교 교회 협의회 뭐 해장해라 뭐라 이런 거 할 때 제가 안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하면 당신 성령운동 한대 이런저런 말도 없고 다 들어갈 건데 그런데 주님한테 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났다 어쩌다 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복사님 전 사실 주님이 절대 그런 거 하지만 오직 영혼구원하는 거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포에 그분은 더 말할 필요 흰돌산 수양관에서 98년도에 내가 성령이 맨날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한대 한 몇 천명 모여서 할 때 너 이번에 거기 세미나를 갔다 오라고 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있죠 왕산 관리를 기도하러 온다 했는데 여름 수련의 여름 산상성에 안아버렸더라고 갑자기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 딱 나와서 개회 예배에 설교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제가 잊어버리도 않네요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병이 은과금을 내게 꺼내고 내가 내게 주는 나살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쭉 그런 걸 하면서 영혼을 살려면 그런 걸 해야 되면서 그리고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 항상 그래요 돈, 명예, 이성 그런데 자기는 붕회를 어마어마하게 다 했으니까 돈을 얼마나 사회로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떳떳하대 다 돈을 자기가 그걸 싸놓지 않고 그걸 다 필요한데 교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상상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감투를 안 씌워주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 감투가 있잖아요 300개라고 난 놀랐어요 감투가 300개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민족복말을 세워놓으니까 이놈이 맨날 뭐만 한다고? 감투만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그 목포에 성장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명예를 추구한지 어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명예적이어서 내가 딱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뭐 뭐 뭐 감투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도 목회자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목회자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 성경 부어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종들도 있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 딱 봐 이제 여기서 목포에 성기다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교회가 진짜 영혼구원의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고 그 교회가 영혼구원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영혼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교회는 영혼구원보다는 막 선한 일 구제 봉사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목회자가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인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자 성도들은 이단이 하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첫째 교회 중심적인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제가 보면은 꼭 탈라는 게 거의 많이 뭐냐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원 어디에 다니고 막 밖으로 어떻게 자꾸 이렇게 돌다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이나 잘못된 단체에 빠진 신앙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요 자꾸 겉도라 외부 성경공부 세미나 이런 데 관심 많고 교회보다는 다른 기관이나 선교단체 이런 데 가서 자기를 좀 인정받고 알아주기로 하고 봉사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은 어찌다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갈 수는 있지만 계속 기도원을 간다? 이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슨 세미나 좋은 세미나 한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려면 단임 목사한테 가도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병들게도 잘못하면 신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네 부흥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광고물 개시하는 데다가 어디서 심령부흥에 무슨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버스를 탐하다 보니까 죄삼 거듭남의 비밀 성경 집회를 한다고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죄삼 거듭남의 비밀 이게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라는데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라고 갖고 있죠 여기 지금 산정동에 보면 쭉 올라갔는데 옛날 철길 옆에 그게 뭐냐면 거기에 박옥수라는 그 목사가 대표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할 때 죄삼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거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하다 보니까 죄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 한번 거기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는 구원파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때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네 그래갖고 거기 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기 이단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분별을 잘 못해 사람들이 왜?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전한 거 같아 구원파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깨닫는다고 그러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요 이런 데는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걸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잘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빠져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기도원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이 기도원의 문제가 뭐냐 그럼 교회가 기도원을 운영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꿈의 교회에 기도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꿈의 교회에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도 와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제가 원목을 세워놓는다든가 강사를 초청해서 여름 집회를 한다 이런 거 하는데 검증된 사람은 검증된 사람하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순봉교회가 세운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 그냥 기도원만 해가지고 세워서 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하려면 거기 온 사람들이 헌금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지교회 세웠던 목사님에게도 그랬는데 맨날 이 목사님이 매주 어떤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다니더라고 따라다니 그 원장을 내가 가지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목회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여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단임 목사는요 목자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니까 이 양들이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그냥 뭐 이런 교회 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생활도 잘하기를 원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이런 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이런 어떤 진짜 목자로서 양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기도원 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왔다 갔다 내기로 왔다 갔다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이 내 양도 아니고 헌금만 많이 내면 돼요 좀 심한 표현으로 자기가 물론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세워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들한테 좀 은사받았다는 이런 원장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 상담 시간이 딱 있어요 오락이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투시 은사 이런 거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알거든 내가 보니까 지금 집안에 일이 안 풀리네요 딱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딱 주눅 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인색하냐 하나님한테 또 좀 드려라 하면 어때요? 빛내다 받쳐요 그리고 뭐예요? 왜 지금 일이 안 풀리는 줄 아냐 주의종의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종의 길을 안 가니까 그런다고 아니 이 사람은 주의종이 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서 주의종이 된 사람들 가운데 주의종이 될 만한 지금 집사들 가운데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서 다 불합격이야 평신도로서 그냥 일반성도로서도 불합격이야 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면 영성, 인성, 지성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인격도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이 주의종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목회자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때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사명자니까 신학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굉장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 이제 자기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 성장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 상급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고 그런데 제가 보면요 아니 집사로 열심히 봉사했으면 될 사람들이요 나가가지고 목사돼가지고요 교회는 한 명도 없고 계속 목사 간판만 달고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짓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우리 좀 심한 말로 하면 뼈도 못 차죠 못 줄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너에게 언제 주의종이 되랑이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랬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되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러면 기도원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에 빠지않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사하고 다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이 어떤 성경을 알고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이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다 이 단들에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종로로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뭐가 가진 구원에 확신을 가진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딱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거듭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봐 심순 자매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 딱 나와야 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얼굴 빨개진 것 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않는데 딱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코를 끼는 거예요 우리 심순 자매님 몇 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 구원받았다고 하면 언제 구원받았냐고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냐고 자기가 태어난 걸 모른 사람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요 여러분 태어난 거 알아요? 부모님이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뭐 하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봐 너무 우리 심순 자매님은 착해서 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죄가 있냐고 없냐고는 안 물어보겠어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죄가 좀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 성현이 너 너무 착해서 죄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기 그런데 죄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이 죄 있다기요 없다기요? 죄 있다기죠 그럼 죄 있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기요 왜? 죄가 없어야 천국가인데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그걸 잘 모르면 거기에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일 밤이나 주요일 낮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주요일 저녁에 3일 밤에 오라계도 안 와 그게 제가 답답해 지금 주요일 저녁에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로가 하면서도 굉장히 강의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제대로 해서 그걸 딱 이렇게 심어주려고 주일날 낮에나 이럴 때는 그냥 선포식이에요 선포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은 왔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하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왜 이렇게 막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죄가 없어야 구원받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주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난 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죄질을 쓸 때 그건 성화를 위한 해결하겠죠? 아멘? 그 구원을 위한 해결하여 성화를 위한 이걸 모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해결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심선 자매님은 해결해요 안 해요? 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안 해? 와 너무 좋다 나는 지금도 거의 40년 다 살았는데 지금도 나는 싸워 그런데 저 안 싸운 게 한쪽이 무조건 양보해가지고 안 싸운 거지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운 건지 이건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심선 자매님한테만 오늘 물어보고 안 물어봐 박상은 우리 저기 물어보면 목사님 싸워요 이러면 이것저기 하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가 죄 있냐 없냐 해서 회개하냐 안 하냐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는데 회개한다? 당신은 진짜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안 믿은 거다 그러면서 구원 못 받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막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뭐가 죽어 갈 수 있어요? 뭐가 죽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죄사 안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에 영접하며 고코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죠 아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착하게 사니까 구원 받았죠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가 무슨 공로와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단들이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명 중에 한 명이 뭐라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 포털 뉴스라고 정윤석 목사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근거 없이 기독이단 200만 시대 이런 말 안 해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대충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이단이면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이단에 빠져서 나중에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그 소유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거기에 어떻게 천국 지옥 진짜 갔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딱 주님이 보여주는데 이단에 개수들이 빠져 있고 이단에 미혹이 돼 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지옥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주님이 지옥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잘 조심 신천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수꾼들 동원해서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몇 명이 빠졌어 그때 학원에서 강의할 때 자매님이 강의하는데 거기에 오래된 신천지 그 골수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자매님들이 강의한 사람이 몇 명이 선생님 몇 명 있었는데 자꾸 친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결혼했던 그 자매님은 남편이 좀 정신적인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학원에 가서 강의하기 전에 어떤 화장품 거기 판매하는 데 가서 알바를 했는데 그걸 다 학원에 있는 그 선생으로 있던 신천지 아주 오래된 골수분자가 정보를 줘 가지고 화장품 사는 대로 계속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밥도 사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털죠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저도 그때 얼마나 그 남편을 병원에까지 입원시키고 또 막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잘했는데도 그런데도 공부를 해버리니까 이게 전화를 안 받고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신천지 빠져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그럼 몇 명이 그래 몇 명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되고 권사받았었는데 그분이 어때요? 식당을 하는데 주변에 신천지꾼들이 많았는데 막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그런 분한테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신천지 그것들 어리석은 것들이니 어쩌고 이 권사님이 이랬어요 그런데 신천지 빠져가지고요 이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재혼해가지고 할 때 제가 가서 그런 것도 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여기서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신천지 여기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 사람을 조심해야 그리고 성경을 안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좀 갈급한 사람들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중심적인 신앙성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이단에 빠지는 거야 영들을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희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다 영들을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는 잘 몰라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이제 기쁜 소식 성경에 가지고 박옥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요한 지난번에 여기 지도에서 신앙군 지도에서 확진자 나왔었죠 그때 성경문수 세미나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유병헌 있잖아요 유병헌 세월호 사건 났던 거기 이제 유병헌 거기 이제 구원파 이렇게 구원파가 똑같은 데 교리는 세파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특히 이 요한파하고 유병헌파는 지금 저기 백년론 넘어갔는데 오른쪽에 보면 예수교 침례 목포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유병헌이나 이 요한 여기 특징은 주로 성경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한 데 오라 그렇게 해요 성경 세미나 일주일 동안 보통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때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고학에 있었던 과학적인 거 이런 걸 입증을 쫙 하면서 애연이 어떻게 이뤄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그걸 안 봐드리는데 성경의 천지창조 이런 걸 과학적으로 쫙 하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런 걸 방주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고고학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없어진 하루가 어떻게 발견된 거 이런 거 우리도 다 아는 거지만 그런 것을 나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발견하게 됐고 이런 얘기해 주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단일세에 나와 있는 바벨론 그다음에 여러분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쭉 그 역사를 한 걸 쫙 보여줘 보통 처음에 교회 가도 그러면 그런 거 보여줘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예언된 대로 쫙 됐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한 데도 없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지고 구원파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성경 세미나 과학적인 그런 어떤 성경으로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는 거 정말로 애연의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막 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JMS 지금은 좀 이제 잠잠했지만 그래도 충청도에다 여러분은 성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11년 동안인가 12년 동안을 그 여학 여대생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12년 만인가 나왔는데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가 원래 문선명이 통일교 밑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통일교가 승공연합이라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초등학교인가 나왔는데 머리는 영특한가 원리강론을 가르치면서 통일교에서 강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니 그 JMS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이제 이 JMS가 정명석이 JMS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공격하니까 어떻게 하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저스 그럼 J잖아요 모닝스타 성경에 뭐냐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JMS 이것이 나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다 또 이렇게 딱 바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상주에서 났던 뭐죠 그게 인터코 인터코비 약자가 뭐였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네 관심이 별로 없구만요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있자겠는데 그 약자가 이번에 계속 방송이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인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는 다 신령한 성도인들이라 저는 텔레비전을 솔직히 안 보고 그거 이제 뭐하니까 계속 텔레비전에 영어로 무슨 상주 저기는 좀 BTJ 백투 에루살렘이 그랬는데 BTJ에서 이게 백투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였잖아요 BTJ BTJ에서 이거 뭐냐 이제 이걸 백투 에루살렘에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BTJ 이거 J를 뭐라고 하냐면 J는 J인데 지저스 예수로 이제 이렇게 바꿨대요 이거를 그게 좀 뭐냐면 누구 JMS 정명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비자 JMS 그러면 지가 정명석이잖아요 이게 약자 근데 이게 아니다 지저스 예수님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약자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바꿨는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한지 몰라 교묘한지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사십개론 뭐 또 뭐 비우풀이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게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 목사들에게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당시에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당시 엄청난 하튼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요한 게시록은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면서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그때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일곱 교회 여러분 한 번 보여요 처음에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렇게 하면 딱 끝난다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요 버가모 도아디라 에서보드 사빌라니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에서보드 사빌라 그러면 어떻게 금방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막 이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거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뭐가 문제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 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이게 뭐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 순교자를 많이 냈어요 굉장히 숙여 버가모 교회 두하드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교회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런 일곱 교회지만은 그 당시의 모든 유형의 교회를 대표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곱 교회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딱 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니지 박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니까 막 순교자 나와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 두하드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계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사대나 빌라델비아 여기는 책망이 없고 다 칭찬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듯이 이 요한 개시록은 당시를 위한 것이면서 오늘을 위한 것이면서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다가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그러니까 딱 요한 개시록 처음에 피우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나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각 개인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나 예수가 나 여우가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줘 대비를 시켜서 어떤 환란과 시험이 와도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사단의 종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개시를 받았다 하면서 너희들을 막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개시를 통해서 가르쳐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미혹에도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한 개시록이 없다면 다니엘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걸 모르니까 누가 나 하늘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러더라 나한테 뭘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벌써 2600년 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여러분은 어떻게 2000년 전에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무슨 마지막 선지자다 개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40명이 넘어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 이런 하나님이 종이다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 받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대환란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드글드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메 네 오늘 이걸 제가 원래 일곱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사람은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죽으면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만나야 되죠 첫째 우리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계를 해야 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러죠 예수님을 회계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 회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처음에 못 살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의지가 진짜로 구원 받은 사람은 내 의지가 구원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하고 예수님을 교회를 나오지만은 회계를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리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난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러면 이것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게 해 그러니까 회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회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메? 거듭나게 돼 거듭나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내주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죄사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딱 특징이 감사와 기쁨 나는 이제 죽어도 전국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옛날에 돈 많은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우리 남편이든 자식이든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나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받은 것부터 진짜로 구원 받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고 내가 진짜 예수 피로 구원 받았다면 이게 그렇게 큰 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건데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해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기회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게 다 확실하게 구원의 문제를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정말 언제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구원파에 이런 영향을 못해요 구원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회계 말 안 해요 오늘날 복음 전화인데 봐보세요 회계를 강조하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중간에 변질을 얘기했어요 전에는 주의종들이 복음 전화할 때 얼마나 회계를 강조했는지 몰라 부흥의 해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회계를 막 강조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등진 삶을 회계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주여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지 행하지 않나요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님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그냥 1년 동안 다닐 때 처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닐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던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한 말 듣고 내가 교회에 다니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그냥 교회를 그냥 나의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진짜 죄사함을 받으니까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신하고 구원해 있는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눈뜨고 딱 다음날 일어나 보면 세상이 달라요 진짜 모든 사물을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볼 때 그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 받고 지금 공부하러 가나? 구원 받고 돈 벌러 가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형제들 이런 기도를 하면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 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건데 가족 기도만 하면 거의 날마다 울었어요 제가 왜? 아니 옛날에는 그건 몰랐던 전국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못 받으면 어디 가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구원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요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이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마지막 때는 읽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단들한테 안소가 넘어가요 그리고 깨어서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깨어서 기도해야 성령 주만하고 그래야 시험들려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신부단장 하십시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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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